이건 매워요. 젖거 헐라. 젖거 헐라. 젖거 헐라. 당신은 누구시죠? 昨天是礼拜天 这个凉吃好吃 他细心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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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疲惫不足 他细心不足 疲惫不足 나는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다. 라디오 좀 켜주세요. 라디오 좀 켜주세요. 请打开收音机. 다시는 거기 가지 않을 거야. 我再也不去那里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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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알겠어요? 谁知道? 谁知道? 곰팡이 냄새가 나요. 有发霉的气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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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될 것 같다. 好像现在还可以. 지하철은 어디에서 타죠? 在哪儿坐地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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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没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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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您一直都在干什么?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그는 병이 들었을 것이다. 그가 제 시간에 울려 없어. 관계가 쳐요. 복사 좀 해 주실래요? 백업 파일은 만들어 놨나요? 그건 무리가 있는 요구네요. 그는 언제나 허풍을 떤다.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칼로리를 소모해야 해요. 요시오호 칼로리. 난 두려워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가방을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공기운이 완연하다. 주가가 급등했어요. 구가가 급등했어요. 구가가 급등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 알려줘요. 여행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어떤 음식인가요? 어떤 음식인가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겠어요. 여행 일정했습니다. 여행 일정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생각입니다. 밀지 마세요. 비어 튀. 비어 튀. 비어 튀. 비어 튀.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집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요. 집이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니 정말 안 됐어요. 내가 처리할게요. 지금 주문하고 싶어요. 몸이 마구 떨려요. 창문을 열까요? 오늘은 이만 끝내죠.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이 일을 제가 직접 처리해도 될까요? 이 일을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이봐요. 주사요. 자꾸 끊기네요. 종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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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일이 적성에 안 맞아요. 워뿌시허 저제시 워뿌시허 저제시 워뿌시허 저제시 저녁식사 훌륭했습니다. 왕찬 워뿌시허 왕찬 헌뿌 왕찬 왕찬 헌뿌 이게 당신이 찾고 있던 건가요? 비용은 제 방앞으로 달아주세요. Carnival 칭 바 왕찬 장단 래 칭 바 ф 왕찬 장단 래 칭 바 왕찬 장단 래 이호, 후유 나시에 시젠다 그는 체격이 좋아 그는 체격이 좋아 준비 끝 준비 완비 준비 완비 준비 완비 뭐가 필요하세요? 需要什么?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帮我拍下照片可以吗?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말하자면 길어요 그가 전화할지 궁금해요 더 천천히 말해주세요 그것의 동감입니다 동의 그 관점 동의 그 관점 동의 그 관점 동의 그 관점 표를 보여주세요 그 관점이 궁금해 그 관점이 궁금해 그 관점이 궁금해 그녀는 맥박이 안 느껴져요 그녀는 맥박이 안 느껴져요 오늘 햇빛이 안 길다 오늘 햇빛이 안 느껴져요 오늘 햇빛이 안orph이 안 ähnlich 오늘 햇빛이 안 느껴져요 오늘 햇빛이 안 lubric해요 天气越来越不好了 당신을 과소평가했군요 我低估了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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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您可以换个位置吗?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我有一些不同的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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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这边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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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什么这么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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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별도리죠? 现在是几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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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房间上obile 房秤 忘了房间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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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밤낮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세금 포함해서 80달러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80달러입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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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머무를 계획입니까? 니要待几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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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게요. 從這裡開始由我來做 從這裡開始由我來做 흡연석으로 부탁합니다. 請給我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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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물 청구 번호입니다. 우린 재정적으로 궁핍해요. 我们在经济上很困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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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部 네 명이야. 一共是四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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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全 운행하세요. 请安全驾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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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セル카봉을 사용하자. 使用自拍棒。 使用自拍棒。 使用自拍棒. 使用自拍棒. 使用自拍棒。 난 입맛이 까다로워요. 我的口味 刁 我的口味 刁 그는 두통이 심해요. 他头痛得厉害 도와달라고 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不要害怕 请求帮助 不要害怕 请求帮助 소함을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举行李的地方在哪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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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您了解我說的是什么意思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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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주세요. 정말 유감입니다. 요점을 말해봅시다.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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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